4,000미터급 봉오리 58개를 품고 유럽 중남부로 장대하게 흐르는 산맥 알프스. 그 서쪽 끝자락 프랑스 샤모니 몽블랑은 알프스 산행의 역사를 꽃피운 유래 깊은 산악도시입니다. 무엇보다 이 도시가 특별한 이유는 알프스 산맥의 최고 봉인 몽블랑산 자락에 안겨있기 때문인데요. 도시 어디에서건 하늘을 우러르면 해발 4,810미터의 몽블랑산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신비한 절경을 만나러 가는 길, 몽블랑산 정상이 목표는 아닙니다. 몽블랑산을 중심으로 주변 산들을 한 바퀴 휘도는 투르드 몽블랑. 프랑스 샤모니 몽블랑에서 시작해 이탈리아, 스위스를 거쳐 다시 기점으로 돌아오는 약 160킬로미터의 둘레길입니다. 그래야 뭐죠? 이게 교회? 이런 교회 이거죠? 이거 그냥 교회에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에 반응을 할게? 이런 교회에 반응을 할게 된 학교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이 있는 학교인데, 병원을 시작하는 교회에서 많은 가족이 많을 거든지요.. 네, 여러분 치는 계신 dicemps을 때 네 전혀 말이죠.. 이전 night에서 시작한 경험을 할게 되니까요. 멍블랑 마운틴의 희스토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784년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잭 바올마트 이름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희스토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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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스토리입니다. 이렇다 할 등산 장비 하나 없이 산을 오르내리던 시절. 프랑스 샤모니 출신의 두 사람이 처음으로 몽블랑산 정상에 서면서 알프스 등정에 막이 오르게 됐는데요. 이렇게 산을 향한 열정만으로 산에 오르는 순수 알피니즘을 꽃피운 몽블랑산은 유럽 사람들의 로망이 됐고, 몽블랑산을 휘감는 이 투르드 몽블랑은 전 세계 수많은 트레커들에게 사랑받는 꿈의 길이 됐습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이어지는 길은 알프스 트레킹의 백미라고 불리고 있죠. 싱그러운 초록이 머무는 여름은 설산을 휘감은 트루드 몽블랑을 걷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휘감은 트레킹의 백미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은 트레킹의 백미라고 불러요. 9월, 이곳에서도 가을이 시작되는 시절일 것만 짙은 초록의 기온이 가득한데요. 하지만 살갗에 닿는 시린 기온은 차가운 계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레킹의 백미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은 트레킹의 백미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은 트레킹의 백미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은 트레킹의 백미라고 불러요. 특히 몸이 아픈 환자들한테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또 한 번의 커다란 그 힘듦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스트레스는 빨리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산에 와서 트레킹을 통해서 스트레스 푸는 것을 제일 먼저 변하고 있죠. 여러 가지로 건강에 좋고 또 스트레스 풀고. 땀도 내고. 어디 몸 아픈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몸보다 마음의 병에 시달리기 일수인 오늘을 사는 사람들. 광대한 자연 속에 드니 마음의 고요와 평화가 깃듭니다. 광대한 자연의 고요와 평화가 깃듭니다. 열흘이란 시간 내기가 쉽지는 않았죠. 트레이드 몽골랑은 인생에 있어서 꼭 한 번 와보고 싶은 그런 로망의 한 트레킹이었기 때문에. 특히 2500m 하루 5시간. 많게는 7시간을 트레킹하는 게 제 인생에 있어서. 저에 대한 부분을 또 생각할 수 있고. 가족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이는 어리지만 힘든 산 올라가는 거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완주하겠습니다. 화이팅. 해발 2000m대에서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던 길이 고갯마루를 향해 서서히 경사를 세웁니다. 자욱한 안개까지 가세에 좀처럼 속도가 나질 않는데요. 하지만 이 길에선 애써 서두를 것도 없습니다. 쉬이 만날 수 없는 마을 간 풍경들이 지천에 펼쳐져 있으니까요. surprisingly, 여러분, 지금 두 개의 길이 비해 보상도. 사회에서. 스마일, 있습니다. 오늘의 기 wear에서 흐를 하는 예상은요. 오늘의 기 선생님의 월한 mist은요. 지금 시작한다는 예상은요. 오늘의 기 laugh there can be 아주 아쉬운 일을 받아들은요. 다음 날 날과 마을 향해 보세요. 가이드가 적재적소해서 운행을 할 때 또 쉴 때 어떻게 어떤 옷을 입어라 하는 것도 가르쳐줬고 또 많이 힘들어했을 적에 우리가 조금만, 한 10분만 더 가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대피소도 있으니까 그런 말을 듣고 우리가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안전산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레길이라고는 하지만 해발 2천 미터 대 산군을 오르내리는 길. 산행 경험이 많다고 해서 산악가이드를 동반하지 않고 길을 나섰다간 망패를 당하기 십상인데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산길에서 전문 산악가이드는 등대 같은 존재. 반드시 함께해야 안전하게 트레일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ulle 하늘은 다시 어두워지고 어느새 제법 붉어진 빗줄기. 산은 풍경을 감추고 잠시나마 오롯이 나를 만날 시간을 내어줍니다. 산은 풍경을 감추고 잠시나마 오롯이 나를 만날 시간을 내어줍니다. 산은 풍경을 감추고 잠시나마 오롯이 나를 만날 시간을 내어줍니다. 짙은 안개구름이 능선을 가리는가 싶더니 부드럽던 길마저 경사를 세웠습니다. 거친 바위와 자갈을 밟으며 오르는 탓에 속도는 부쩍 줄었는데요. 그렇게 천천히 긴 오르막을 한 시간 남짓 걸었을까요? 해발 2329미터 본온무 고개에 오릅니다. 본온무는 좋은 남자라는 뜻인데요. 고개를 둘러싼 바위가 남자의 머리 모습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이제 길은 첩첩이 포개진 봉우리들 사이 큰 숨을 토해내며 신비한 기운을 내뿜는 깊은 골짜기를 따라 내려갑니다. 오늘의 목적지 본온무 산장까지는 1시간 정도. 아찔한 벼랑을 곁에 두고 잿빛 암석지들을 넘는 길입니다. 아찔한 벼랑을 곁에 두고 잿빛 암석지들을 넘어갑니다. 아찔한 벼랑을 곁에 두고 잿빛 암석지들을 넘어갑니다. 아찔한 벼랑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몬을 한 벼랑, 몇 가지 사이 있는 곳이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네, 많은 사이 있는 곳입니다. 아찔한 첩은 길이 있는 곳입니다. 아찔한 네덕란을 위험합니다. 아찔한 벼랑은 계획입니다. 아찔한 벼랑을 모으자입니다. 아찔한 벼랑은 두고 가겠습니다. 길 곳곳 투박하게 서 있는 이정표들이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주는데요. 그렇게 다다른 고갯마루 발치엔 본온무산장이 아담한 자태로 앉아 있습니다. 오늘의 고갯마루 발치에 오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443미터입니다. 저녁은 여기에서 저녁을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 편하고 좋은 음식입니다. 내일은 샤피에여에 가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에 1,200미터에 걸어갔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던 풍경을 숨을 고르며 올라가다 보니까 반지원정대의 한 일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높은 산 처음 올라와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지만 너무 좋습니다. 또 내일도 기대되고 또 내일 열심히 걸어보려고 합니다. 트레킹 첫날의 설렘과 긴장을 이 작은 산장에 모두 내려둡니다. 알프스엔 고요한 어둠이 차오릅니다. 다음 날 아침 부지런히 길에 나섭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많은 시간을 걸어야 하는데요. 고도의 여정에 힘을 실어주듯 곁에 선 몽블랑산이 한결 한결 신비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은 꽤 길어요. 8시간, 17, 18km, 900m. 오늘의 시간은 꽤 길어요. 밤사이 하얗게 내려앉은 눈과 얼음이 서로 엉겨붙어 거대한 빙판을 펼쳐놓았습니다. 황량하고 차디찬 길 위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이어보는데요. 긴 겨울 끝에 반가운 봄이 오듯 얼음비탈 앞엔 초록빛 풍경이 기다리고 있네요. 확 트인 전망 속엔 신락같은 길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오랜 삶이 깃들어 있는 대자연과 모든 계절의 색이 어우러져 있는 길. 때론 시리도록 차갑다가도 때론 동화 속 그림처럼 한없이 포근한 이곳, 알프스입니다. 모든 모자들이 아주 far가운 겨울이 짧은 겨울이 바로 이곳에 따라서 매우 세월들에게 큰 겨울을 지켜주면 됩니다. 오직 저번 저번에 같이 먹은 시골의 골인으로 Han inc Ан간을 바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특별한 닭이네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기쁘게 보셨어요. 하루 이틀만 늦었어도 어쩌면 눈에 담지 못했을 소중한 풍경들.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는데요. 한국에 있는지 안 해요? 아니요. 아, 정말. 이거는 좀 먹 abus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산이니까. 하흐 좋아하 아니요. 저는 영국에 7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7년 전에? 저는 영국에, 유럽에, 오맨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샤머니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기 일어났습니다. 설산을 병풍삼아 풀밭에 자리한 모테 산장은 오랫동안 목장을 운영하던 농가였는데요. 산장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친 여행자들의 아늑한 휴식처가 됐습니다. 든든히 배를 채웠으니 그럼 다시 길을 떠나볼까요? 이제껏 줄기차게 내리막을 걸으며 낮춘 고도를 다시 700미터 가까이 올려야 합니다. 저기 아침부터, 아침에. 저 고개를 넘어왔으니까.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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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쭈욱 내려오는데, 지구, 지구. 많은 거리가 온 거예요. 정말. 세상에, 세상에, 이러듯이. 지금 이틀에 600-700미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다들 강력한 느낌이네요. 강력한 느낌이네요. 30cm 정도의 보폭으로 이 긴 거리를 우리가 거짓다는 걸 뒤돌아보면 참 대단합니다. 마치 서로 다른 시공간이 맞닿아 있는 듯 새하얀 설봉과 푸른 초원이 어우러져 신비로움을 자아내는데요. 알프스는 제품을 한껏 열고 더 멀리, 더 높이 보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 순수한 자연 속을 하염없이 걷다 보면, 일상의 생각과 고민들은 한낮 티끌처럼 가벼워집니다. 지원이 참 잘 걷는다. 부러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서 올라갈까? 더 멀리, 더 멀리 보려면 더 높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지 그지? 한번 해보자. 좋다. 고도를 높일수록 선명하게 빛나는 설산. 그 풍경 속으로 걸음을 재촉합니다. 몽골랑 참 쉽지 않네요 코스가. 드디어 세이뉴 고객.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길목에 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힘내. 아이고,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 아, 하이파이브. 자, 이 F는 프랑스 나타내는 F 또, 이쪽에는 한 번 봅시다. 야, 이렇게 이태리를 나타내는 específic죠.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 프랑스와 이태리 국경이라는 게.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와서 크리킹하면서 오지만 시간이 안 나네요. 검은서도 없고 여권 검사도 안 하고 프랑스에서 인테리어로 갔다가 또 남은 프랑스 안 본격하고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길은 베니 계곡을 따라 다시 내려갑니다. 같은 대자연 속의 새로운 땅, 이탈리아 알프스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이게 두 나라, 이탈리아, 프랑스에 왔다 갔다 할 때 검은서 역할, 여권 검사도 하고 그래서 이쪽에서 검역관들이 보고 패스 이렇게 하는 그런 장소였대. 지금은 이제 이유가 되었으니까, 그치? 한 주원이니까 필요없어. 같은 알프스의 품이 것만 이탈리아 땅에 서니 한층 웅장하고 거친 자연이 펼쳐지는데요. 국경을 넘을 때마다 사뭇 달라지는 풍경과 삶의 모습을 비교해보는 것도 트루드 몽블랑의 특별한 재미. 어느덧 이번 여정의 절반 지점, 쿠르마유르 마을입니다. 작품의 시점은 뭐죠? 네, 상상의 소식은 아주 일반적인 대부분이. 작은 길이. 아주 작은 긴盆에 서니 대신의 장소에 따라서 예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장소의 장소의 기업들은 유리, 아시오, 이곳에 따라서 예술을 제공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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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산악마을답게 이곳엔 알프스 산악인들의 전기가 깊게 배어 있습니다. 몬 블랑을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동작으로 만들어 놓고 기념하고 또 이렇게 되니까 이 마을에 또 관광거리도 생기고. 이 도시는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의 마운틴 가이드가 첫째 이탈리아의 동작인 사람입니다. 이 배송이 있습니다. 이 배송이 있습니다. 이 배송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배송이 있습니다. 이 배송이 있습니다. 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 도시는 알프스와 함께 숨 쉬며 자연과 전통을 평화롭게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날 두툼한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걸음을 이어가는데요. 오늘의 목적지 보나티 산장까지는 트루드 몽블랑에서 제일의 절경을 품은 코스로 불립니다. 마침 이 길에선 세계적인 산악마라톤 대회. 울트라 트레일 몽블랑이 열리는 중입니다. 오직 두 발로 뛰어 트레킹 전 구간을 46시간 이내에 완주해야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걷기에도 만만치 않은 길을 달리는 이들의 얼굴에는 고단함 보단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계곡에서 올라온 안개가 자꾸만 풍경을 감춰버리는데요. 안개 너머에 있을 몽블랑 산의 비경을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구부를 가지고 왔는데 안개밖에 안 보이고. 아, 속사합니다. 저 위에서 좀 햇빛이 쨍쨍 비춰줘야 할 텐데. 그리고 어느새 다다른 오늘의 목적지 보나티 산장. 이곳은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산악인 월터 보나티를 기르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산장인데요. 지금껏 길에서 만난 산장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트레커들을 위한 시설이 제법 잘 갇혀 있습니다. 보나티 산장을 비롯한 트루드 몽블랑의 산장들은 6월부터 9월까지만 문을 열기 때문에 그 외 기간엔 어쩔 수 없이 야영을 해야 하죠. 여기 보면은 현지 산지에서 나오는 야채들하고 현지에서 나오는 치즈, 직접 만든 치즈. 보면 다 현지에서 나온 걸로 되게 건강식으로 막 만든대요. 깨끗한 자연과 그 자연을 닮은 먹거리. 이곳에 머물면 절로 건강해질 것 같죠. 다음 날 하늘이 활짝 열려 있길 바랐건만 애석하게도 구름은 밤사이 더욱 몸집을 키웠습니다. 급기야 알프스를 감쪽같이 삼켜버린 구름.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마냥 머무를 수만은 없는 일. 굳은 날씨를 뚫고 트루드 몽블랑 위의 마지막 나라 스위스로 향합니다. 또 한 번 국경을 넘어 드디어 스위스. 고개를 넘고 모퉁이를 돌 때마다 새롭게 펼쳐지는 풍경에. 길목에 설 때면 마음이 먼저 설렙니다. 아이고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죠. 이런 아침에 아주 좋습니다. 마을이 보인다. 서울 쪽에서 온 거잖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한 폭의 그림이네요. 모처럼 맑은 얼굴을 드러낸 알프스. 풍경 하나하나가 애틋하게 다가오네요. 어느덧 스위스와 프랑스의 국경지대. 자욱한 안개가 또다시 시야를 막아섰지만 내딛는 걸음엔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다른 긴 여정의 종착점. 쉽지 않은 트레킹 코스였지만 무엇보다 이 트레킹 기간 동안 대원들 모두 같이 할 수 있는 시간과 행복감. 제일 마음에 흐뭇한 것은 몽블랑의 아름다운 그림들을 제 마음속에 그려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트레킹 코스였습니다. 늘 치열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한국의 직장인으로서 어렵게 시간을 내서 왔는데요. 아름다운 환경을 보면서 힐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바탕으로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즐겁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스위스 알프스로 향합니다. 만년 설산의 호의를 받으며 알프스 산 끼슬계에 요새처럼 자리한 사스페 마을에서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체르마트와 함께 스위스 알프스 산행의 대표적인 근거지로 꼽히는 산악마을 사스페. 소박하면서도 전원적인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올라갈 거예요. 다행히 오늘 날씨가 구름 한 점 없이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청량하다. 선생님은 제주도에서 뵙고 여기 사스페에서 뵙니까 아주 좋습니다. 진짜 반가워 죽겠어. 잘 지내셨습니까? 그 동안 잘 지냈지? 저 형은 잘 지냈습니다. 보슨누님은 작년에 우리 마타오름 올라가고 1년 만이네요. 진짜 반갑습니다. 아주 7월 햇빛을 받아서 제라늄이 아주 활짝 폈네요. 이 창가에. 이 마을 품이 아주 좋네요. 네 그렇죠. 남녀노소 누구나 다채로운 산악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 청정하고 고즈넉한 이 휴양마을에서 길소는 마음의 여유와 안식을 얻습니다. 이 조각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뭐예요? 이건 마스코. 홀스 마스코. 아 홀스 마스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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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도 만들고. 우리가 이제 내일 오를 알라린 호른도 초등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영국계인데 이쪽으로 이주하셔서 이 마을을 발전시키고 특히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이 마을의 관광 산업을 발전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기계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를 하신то요. 그래서 여기에는 차량이 없애요. 네. 그래서 기계는 없습니다. 그냥 electric vehicles. 그리고 이것이 정말 quiet고 그리고 그리고 또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것 같고. 네. 네. 유럽 5개 나라에 걸쳐 1200킬로미터를 내달리는 유럽의 지붕 알프세. 알프스가 품은 4천미터급 봉오리 82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8개가 이 중부 알프스에서 어깨를 맞대고 있습니다. 중부 알프스를 알프스의 등뼈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까닭이죠. 그 가운데 우린 알라린 호른산 일대로 향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산이 뭐죠? 저게 우리가 갈 알라린 호른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사스페 전망이 다 보이니까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고즈넉한 위치에 아주 소박한 마을입니다. 인구는 한 1600명 정도 되고요. 이렇게 산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러니까 이 마을 전체를 경포지로 산군들에 확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사스페를 알프스의 진주라고 하시는지 알겠죠. 이게 진주고, 이게 조개 껍데기처럼 사스페를 둘러싸고 있어서 알프스의 진주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알라린 호른산은 해발 4,027m지만 전문 산악인이 아니어도 오를 수 있을 만큼 비교적 접근이 쉬운 봉운입니다. 이 일대를 트레킹하면 단 1박 2일 만에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을 두루 만날 수 있죠. 순백의 설산을 머리 위에 두고 여행자의 발 아래 밟히는 건 싱그러운 초원의 여름. 맑은 하늘의 청량함과 길섭의 향기로움이 숲으로 사람으로 번지는 길입니다. 오늘의 목적지인 브리타니아 산장까지는 길이 얼기설기 여러 갈래로 나 있어서 체력이나 시간을 감안해 알맞은 길을 선택해 오를 수 있습니다. 산은 높이, 깊이 다가설수록 거친 속살을 드러내는데요. 산월이를 휘감아 도는 길. 산을 휘감아 도는 길. 네, 여기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삶에 대한 의욕이 많이 저하가 됐고. 아, 그러셨구나. 그로 인해가지고 우울증이 좀 온 것 같아. 지금 50대 넘기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겪고 있는 고충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어느 한 독일의 시인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났어. 너의 영혼이 고독하거든 산으로 가라고. 그래서 다시 산을 찾게 됐고 다시 찾아간 산 속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되찾아야지. 태고쪽 산이 몸을 뒤척인 흔적인 듯 날카로운 돌밭이 망망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곳곳에서 살아 움직이는 폭포는 만년설과 여름 햇살의 합작품. 그 어떤 예술가도 감히 흉내내지 못할 대자연이 빚은 예술품입니다. 어느덧 해발 2,500미터를 넘어섰을까요? 멀리 보이던 흰 눈이 눈앞에 바투 다가와 있네요. 차츰 농도를 더해가는 눈의 세상. 멀리 보이던 흰 눈앞에 바투 다가와 있네요. 덕 Gate 오늘의 목적지 브리타니아 산장이 지척입니다 그 능선 너머 알프스의 상징 마터오른 산을 포함한 발레산군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는데요 이 일대가 발레알프스를 조망하는 훌륭한 전망대로도 이름 높다더니 설산과 설원의 파노라마가 압도적이네요 마침내 다다른 해발 3030미터 브리타니아 산장 메쉬포테이토 맛있어요? 삼촌도 고지에 와서 스테이크를 먹게 될 줄이야 많이 드세요 힘도 많이 드십시오 오늘 고생했으니까 많이 드세요 다음 날 알라린 호른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합니다 맞이할 수 있는 미테 알라린으로 향합니다 형님 몽불랑이 언제 등정이 됐는지 아세요? 아시죠? 알피미즘이 시작된 17세 기정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1786년에 샤머니 가이드 자크 발마하고 그때 과학자였던 소시루가 악마가 살고 있다고 전해지던 몽불랑으로 올라가면서 알피미즘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후로 1850년대를 알프스의 황금시대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많은 봉우리들이 등정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지하철이 있는 곳입니다 백두산 정상보다도 높은 자리에 기차역이라니 무척이나 낯선 풍경이네요 기차는 빙하를 뚫고 30분을 내달려 일행을 단숨에 해발 3,500m 고지에 올려놓습니다 마치 순간이동을 한 듯 코앞에 우뚝 선 알라린 호른산 기차역에서 알라린 호른산과 밑에 알라린까지는 2시간 이내로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설원과 빙하지대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반드시 전문 장비를 갖춰야 하고 등반 가이드와 동행해야 합니다 수세기 전 미지의 봉우리에 오르고자 했던 산악인들의 절망과 환위가 깃든 길 그 한가운데 일행의 발자국이 깊이 새겨집니다 전상이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올라오면서 사스펠 마을을 만든 임생신부나 브리타니아 산장을 100년 전에 만든 영국 산악인들이나 모두 150년 전에 다른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느낀 것은 다른 생각이 다른 세상을 만든다. 알파엔등반의 근원지에서 알파엔등반의 진술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아주 감동적이고 좋았습니다. 자, 저희 피켈 한번 모으고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주